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향연성과 야위대 592번입니다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여인은 누구인가 별과 같이 반짝이고 저녁노를 위해 계신 저 여인은 누구신가 성모여 우리 위해 비를 서서 성모여 이 노래를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 위해 기도하고 우리 위해 눈물이 저 여인은 누구신가 성모여 우리 위해 우리 위해 비를 서서 성모여 이 노래를 당신께 당신께 바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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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모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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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골고타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내리 외로움을 하시고 내 마음에 위로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